장동민 치고 온다 아이고 아 1번으로 하아 하면 안 되는데 1번이 항상 둘이에요 대이 형? 거기 없었어 붙였어? 붙였어? 대이 형 대이 형 띠 1년 만에? 띠 1년 만에? 1년 만에! 아 이거는 바람을 본다 야 이제 좀 더우니까 망고 빙수 먹을까? 망고 빙수도 있고 수준지 가면 레트로걸인데 MZ들 많고 맛있는 튀김 같은 것도 있고 좋아 가자 가자 망고 빙수 확 땡긴다 아 쉽다 정원한 거 먹으러 가자 아 쉽다 어디 가야? 넌 입을 못 호종재 여기야? 야, 근데 왜 사람이 별로 없다? 한산하다, 이? 먹자 골목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비가 안 왔으면 여기 바글바글 대는데 그래? 아, 비가 왔었구나 여기 젊은 분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래? 근데 되게 예쁜데, 거리가? 여기가 약간 인사동이나 익성동 같은 느낌이래요? 거의 약간 레트로 느낌이잖아요 약간 레트로? 어? 재미난 거 뭐 없을까? 집기? 아, 이거 풍선 붕니다 어, 구슬 있다! 이거 사자!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구슬! 구슬치기 한 번 할까? 구슬치기 오랜만에 우리 학생때로 돌아가자 어? 어, 이거 그거 풍선이다 어, 본드풍선 어, 누구? 풍선 누가 크게 보나? 와, 진짜 옛날 생각난다 본드풍선 구슬치기도 있고 살까? 다른 것들도 있겠다, 한 번 가보자 닥터 닥터 야, 근데 나 지금 계속 이렇게 내 옷을 보니까 상주 같지 않아? 저희가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냥 안 했어요 아, 그래? 이름만 써 있구나 달고나다, 달고나 달고나? 어, 달고나? 우와, 우와, 추억에 달고나다 여기도 달고나가 있네? 이름만 lang 아, 이걸로 달고나가 있네? 야, 대만이 비슷하다니까 우리 뭐, 뭐 먹는 거 어디서 먹어? 여기가 빙수 가게인가? 여기? 여기 괜찮은데, 여기 손님 많은데? 여기서 먹을까? 오, 그래 빙수 같은 거 산다. 지금 그림이 다 있다. 지금 망고 빙수 있다. 팥! 난 팥 먹고 싶어. 팥의 저 위에 뭐야? 저 노른자 아니야, 노른자? 계란이다. 생계란. 3개 정도만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충분한. 그럼 망고, 계란, 팥계란. 바나나. 바나나. 여기에 그것도 있대요. 하이난 사람들이 토마토를 생강에 찍어 먹는데. 생강? 맛 없을 것 같은데. 생강에 토마토를? 진저에 여기 기후 특성 때문에 궁합에 잘 맞는다. 토마토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 생강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라서 궁합에 잘 맞는다. 먹어보자. 먹어보면 되지. 선물 아니겠어? 먹고 할까? 시키고 할까? 지금 해야죠. 갑시다. 우리 구슬 사다 홀짝 할래요? 어? 레트로한 어떤 게임을 저희가 사오자, 문방구 가서. 내가 갔다 올게. 뭐 사와? 다시 갔다 올게. 골고루 한 번. 어. 어? 이거 알 봤던 것 같다? 뭐? 아, 목에 걸어서 점수. 어, 이거 하나. 왕구슬을 사갈까? 구슬을 사가보자. 200원. 어? 저기도 뭐가 사람이 자꾸 뭐 이렇게 나오냐? 저기도 뭐 나온다. 저기도 뭐 맛있는 데인가? 뭔데? 학? 뭐라고. 학교? 학모모전. 온다. 뭐 잔뜩 샀어? 그게 뭐지? 진짜. 미니언스 믿고 여러 개 사왔습니다. 아. 아, 저기가 저기구나. 저기가 공자 묘래. 어디가? 저기 저 분이 있는 데 있잖아. 공자? 공자 묘? 어. 논어 맹자 할 때 공자. 공자가 저기 잠들어 있나? 시신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사당처럼 만들어 놓은 거지. 수험생, 취직생 이런 사람들이 기도빨 많이 받는 곳이래. 아. 사윤이가 고3 아니야 이제? 맞아. 공자 저기 가서 형 기도해야겠다. 우리 다 같이 사윤이 잘 되라고 기도 한번 해야겠다. 그래, 그래. 야, 그럼 이거 하고 저기 가보자. 어? 이건 뭐야? 멀리서 이렇게 던지는 거야? 아. 거치업 넣어주세요. 아이고. 점수가 달라요. 10점, 20점, 30점, 40점입니다. 저 공자 묘 입장 묘까지 엎어쓭기로 하자.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40점, 10점, 20점, 30점 맞는 거죠? 오케이. 이거 무슨. 대일 오빠 팔 엄청 길어. 팔이 길다. 혹시 물이면 안 돼. 선풍기 때문에 돌아가. 어쩔, 어쩔. 운맹이야, 운맹이야, 운맹. 아하. 두 득점. 불안하다. 불안해. 40점을 노려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네. 필요가 없어요. 두 개씩 던져도 되죠?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기 마음대로. 아하, 운맹. 멀어졌어. 운맹이야, 운맹. 운맹이야, 운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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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한다. 3번. 잘한다, 잘한다. 대만이 나랑 맞구나. 1번이야, 1번이. 아, 1번로 하면 안 되는데. 준호 형이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 괜찮아. 됐어, 끝났어. 재미없다. 이거 괜찮지, 이거 괜찮지. 인규야. 인규야, 이거 괜찮지. 콜댄스.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이거? 어.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면 좀 타점이 안 맞아. 고구로 올라가? 배워야 돼, 역시. 유세윤, 요새 요스러운 거 잘하죠. 거침없는 유세윤. 거유. 어어, 짧아요. 거유, 거유. 우와. 줄 남았다. 우와, 요새. 장동민 치고 온다. 장동민 치고 온다. 아이고. 아, 1번 하면 안 되는데. 1번 하면 1번이 항상 둘이에요. 붙였어? 붙였어? 게이 형. 게이 형. 서폭이. 1년 만에. 서폭이. 1년 만에.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바람을 본다. 바람을 본다. 그러니까 바람을. 벌랐다. 아, 그러니까 바람을. 벌랐다. 그러니까 바람을. 그러니까 바람을. 사도 오기다. 사도? 사도? 동민이 형 치고 올 수 있었는데. 야, 가만있어 봐. 용의 기운을 어찌 됐건 스친 사람들만. 공룡, 공룡. 공룡이야. 아, 용이네.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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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